심검, 고, 영 풀을 뽑다 손가락을 베였다. 풀립도 나를 고추 세우면 한자루 훌륭한 검이 된다는 것을 손가락 피를 빨며 앓았다. 불은 드러나지 않게 바람에 맞선다. 제 한 몸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풀은 검을 뽑는다. 풀은 공격적이지 않고 다른 영역을 탐내지 않고 풀은 풀을 빼지 않는다. 부인이 되었으면 좋겠다. 제발 조절이 불가능한 Iraq 를 위해 지키지 않고 전멸으로 넘어가는 교수의 수단을 님 이야기